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간에 말들이 많게 마련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당회의를 열고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오전 0시가 다가오면서 국가위기가 너무 걱정돼서 최대한의 투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책상이 놓인 스티로폴 깔기에 앉아서 털모자와 패딩점프를 잃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호 문제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는 천막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주간에는 청와대 앞에서 야간에는 국회 천막을 오고하는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황교안 단식 설왕설례입니다. 필사 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 황교안 대표는 결기를 다집니다. 그러나 이 단식에 대해서 한국당 내부는 물론이고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요상한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박지원 국회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위기를 돌파하려고 택한 것이지만 국민들은 코미디로 본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대표가 왜 저렇게 하시냐는 회의론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국과 여당의 독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황교안 단식을 비판한 사람들과 황교안 대표가 크게 다릅니다. 결국 현 시국과 여권의 독주에 대한 심각한 위험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여당과 야당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스는 나라가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거로하여금 폭한의 단식 투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 시국의 심각성입니다. 지금 집권 세력은 한미동맹의 대덜보를 흔들 수 있는 지소미아 파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앞으로 무슨 험한 일을 더할지는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선거 제도는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됩니다. 본인들의 장기 집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계획을 서슴치 않고 제도 계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극심한 나라에서 또 하나의 절대적인 그런 도구이자 수단인 공수처를 대통령 손에 지어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권력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폭주와 폭거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질주하고 있습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독주는 멈출을 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 유지에 모든 것을 거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총선 승률을 현재하게 높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 지금의 위기 상황에 자신이 몸을 던져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항해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여당은 범여권 군소정당과 야합하여 기어이 새로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니를 누가 알겠습니까? 황교안 단식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선거법의 위험함과 공수처법안의 위헌적인 부분을 목격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항의에 들어갈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단식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시국의 위중함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체제가 변질되어 가는 것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받아들인 결과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라고 봅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그가 끝까지 갈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야합과 기회주의가 득실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그는 근본이 대단히 올곧고 반듯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단식이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거대 여당에 맞설 수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자기 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